대구은행이 쇄신의 한 주를 맞게 됐습니다. 은행장 내정자는 물러나겠다고 밝혔고, 임원들은 이미 사직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역민들은 대구은행이 비리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김경룡 대구은행장 내정자가 내정 40여일 만에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내정자는 경산시 공무원 자녀가 은행에 특혜 채용된 과정에 개입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조직 쇄신과 새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따가운 여론은 넘지 못했습니다. 뒤집이 금융 한 관계자는 투자증권사 인수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으로, 금융당국이 박인규 전 회장 당시 측근은 CEO로 부적절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내정자 본인이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긴급이사회가 열립니다. 이사회가 내정을 취소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은행장을 대행체제로 할지 지주 회장이 겸직할지를 논의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회의사는 임추위를 통해 내정된 후보가 사퇴하게 된 여러 과정이 다소 불쾌하며, 쇄신을 위해 지배구조를 분리하기로 한 만큼 지주 회장이 은행장을 겸직하는 한은 역행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30명인 임원 규모를 줄이고 기존 임원 가운데 최소 절반 이상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년 후 동안 각종 비리와 문제로 몸살을 안았던 DGB 금융그룹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어떤 방향을 잡을지 지역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